안녕하세요 정보보안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블록 암호, 중요 블록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몇 번이나 이제 정보보안기사를 찍으려고 암호, 암호본을 찍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 그 직장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집에서 와서 책상에 앉아서 막 찍으려고 하는데 잠이 너무 와서 두 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진짜 금요일이니까 이제 한번 하자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간단히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원래 저는 프로그래머거든요 그래서 저는 UI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별거 다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오라클 프로시저를 하고 있죠 오라클 프로시저는 알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코리 베이스 코리를 짜는 거거든요 코리 SQL을 짜는 건데 그걸 오라클 문법에 맞춰서 짜는 건데 지금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속도를, 스피드를 높이는 거에요 그러니까 로직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걸 속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저번에 말했지만 그 오라클 프로시저는 그렇게 많은 언어가 쓰이는 게 아니고 오라클 프로시저 오라클 문법만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정교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로직을 정돈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작업하는 곳에는 이전에 MySQL로 이제 모든 것이 코리가 짜져 있었는데 이걸 이제 오라클로 또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게 MySQL에서만 쓰는 문법이 있어요 뭐 뭐더라 이게 퍼센트 이런 퍼센트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셀렉트문에 퍼센트 들어가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라클로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 이런 걸 막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UI를 만드는 것처럼 번잡하지는 않는데 뭘 너무 많이 쓰는 거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찍어야지 하고 딱 찍는데 앉는데 책상까지는 앉는데 오우 그냥 잠이 몰려와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두 번 실패했다는 거 오늘은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좀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전번 했던 거 블록 암호 하고 있잖아요 우린 대칭키 암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 블록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데스하고 CD, AS, 아리아 이걸 할 거거든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페이스탈하고 SPN 구조를 크게 배웠잖아요 대칭키 암호에 블록 암호가 있는데 블록 암호는 페이스탈하고 SPN으로 되어 있다 페이스탈은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로직이 똑같다 그래서 암호화하는 역순으로 가면 복화가 되는 거고 SPN은 암호화 구조와 복화화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탈 구조는 데스하고 CD, SEED가 있고 그 다음에 SPN 구조는 AES하고 아리아가 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데스가 먼저 나왔고 페이스탈 구조에는 데스가 먼저고 CD 이것도 적으면서 해 볼까요? 그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이제 우리 같이 실기도 시험을 쳐야 되는 경우에 이런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뭘 적으라고 할 때 아시겠지만 실기는 적는 게 많잖아요 그때 이제 적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칭키 암호 대칭키 암호 암호라고 했을 때 키가 하나, 키가 하나는 암호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뭐 스트링 암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록 암호화가 있고 블록 암호화에는 페이스탈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SPN 구조가 있다 그 다음에 페이스탈에는 종류가 뭐냐 하면 그 CD, 뭐야 데스, 그 다음에 SEED CD가 중요한 것은 이게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후에 나왔는데 CD는 우리 한국 키사에서 만든 암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시험 주관사가 키사잖아요 키사하고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CD가 잘 나와요 이런 거 데스보다는 좀 더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SPN 구조는 AS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게 아리아인데 아리아는 우리 한국에서 또 만든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스를 꼬꾸라 하면 S잖아요 S, E, D, CD잖아요 이게 한 쌍이고 A, E, S는 아리아가 한 쌍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CD하고 아리아는 우리 한국 거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 이걸 알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스 기본 역사 역사 1973년 미국 국립지술표준원 리스트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죠 리스트라는 데를 대칭키 암호아치 시스템에 대한 제안 요청서를 발표하였고 IBM이 제안한 IBM이 제안한 데스가 채택되었다 D, S는 발표된 후 20년간 국제표준 및 미국표준으로 활용되었다 A, E, S는 오랫동안 표준으로 제정된 데스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이다 분명 말했죠 페이스탈 구조보다 SPN 구조가 더 어렵다고 알고리즘이 왜냐하면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겠죠 A, E, S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특징 암호화될 평문의 길이가 64비트이고 암호화키 평문의 길이 자르는거 64비트 그 다음에 암호화키는 56비트 64비트 평문을 64비트 암호문 생성 긴 평분은 64비트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 그 다음에 아마 이건 자르는게 직관적으로 더 편할 것 같아요 이해하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2번하고 3번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긴 평문은 64비트 크기로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 맞죠 64비트 크기 블록으로 분할 크기 블록 64비트 크기 64비트 블록으로 분할 이렇게 암호화키의 암호화키의 길이는 56비트 그리고 64비트 평문을 64비트 암호문 생성 그러니까 64비트 블록으로 나누고 64비트를 암호문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뭐 있을 필요가 있나 블록을 60비트 암호문 64비트 평문 블록을 64비트 암호문 블록으로 생성 데스는 페스탈 네트워크 페스탈 구조 변형된 형태 그리고 라운드는 16라운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게 뭐냐면 평문은 64 블록으로 분할 이거 중요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키 길이는 56비트 이거 이거 해야 될게 그 다음에 라운드 횟수는 16라운드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데스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거에요 평문은 64비트 블록 그 다음에 암호화키는 56비트 그 다음에 라운드는 16라운드 라운드라는게 꼰투 할 때 있잖아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16번 띈다는거죠 16번 그러니까 암호화 알고리즘을 16번 돌린다는거에요 16번 돌린다는거에요 똑같은걸 16번 돌린다는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돌리고 그 결과를 또 돌리고 그 결과를 또 돌리고 그걸 16번 돌린다는거에요 완전히 섞어버리는거죠 중요한건 그래서 56비트 암호화키로부터 16번 돌린다는거에요 열여섯 개 서브키를 생성하고 그 서브키를 각 라운드에 사용 이따 보여드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건 데스 하면 블록의 크기 블록의 크기는 평문을 자르는 크기가 64비트 비트에요 비트 비트 알겠죠 8864 그러면 8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씩 끝난다는 거에요 그리고 키 크기는 뭐에요 56비트 그 다음에 라운드 수는 16라운드 그래서 하나의 평몬블록을 하나의 평몬블록을 블록을 암호몬 블록으로 만들 거에요 물론 이게 64비트고 이걸 64비트로 만든다는 거에요 이렇게 만드는데 그럼 라운드 가 16번 거친다는 거에요 한 번에서 16번 거치고 라운드에 키가 들어가요 키가 16개의 키가 들어가야 되요 키가 키가 들어가는데 키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이 56비트 키가 주어지잖아요 이 키에서 16개를 만들어 낸다는 거에요 16개를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거에요 그래서 각 라운드마다 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키가 이렇게 아시겠죠 그 말을 지금 표현한 거야 이 말은 56비트 암호화 키로부터 16개의 서브키를 생성하고 그 서브키를 각 라운드에서 사용한다 데스의 암호화 가정과 복화 가정은 데스 데스는 암호화 가정과 복화 가정이 암복화 가정이 암복화 가정이 같다는 거죠 치완과 전치 이를 혼합한 암호를 사용한다 치완과 전치 아시겠지만 치완과 전치는 들어가죠 치완은 혼돈을 시키는 거죠 내가 분명히 다시 해볼게요 치완과 치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론을 보면서 이론을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내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에요 따로 공부해도 좋지만 동영상 듣는 시간에 계속 반복해 주면서 그리고 외우는 거에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공부할 때 자동적으로 외워줘서 공부할 양을 줄이는 거 이게 제가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표로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이론 공부하면서 실기 공부도 같이 한다는 거 그래서 이론 묻고 실기로 바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 치완과 전치 치완 서브 스티 투션 틀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전치 퍼 뮤테이션 뮤테이션 프리로케이션 맞나? 프리로케이션 다른 말로 이게 있죠 치완 그 아일러브 유인데 러브 유 라는 평문이 있어요 이걸 암호문으로 만드는데 치완 같은 경우는 아이는 퍼센트로 바꾸고 딱 맵핑 됐어요 L은 뭐 달러로 바꾸고 O는 뭐 C로 바꾸고 V는 뭐 이걸로 바꾸고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걸로 바꾸고 이게 이렇게 I를 이걸로 완전히 치완시켜 버리면 바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해요 혼돈스럽다 혼돈 혼돈 컴퓨전 컴퓨전 혼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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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히겠죠 전치는 퍼 뮤테이션 이건 뭐예요 I love you가 있어요 I love you 맞죠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I가 첫 번째 자리인데 전체 permutation 로직을 거치면 I가 두 번째 자리로 오고 L이 첫 번째 자리로 오고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 이게 permutation 프리로케이션 그리고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고 두 번째하고 마지막 자리 이렇게 두 개를 복사해 놓을 수도 있어요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expansion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전체를 해버리면 네 이게 혼돈과 뭐더라 아까 예우지지 않아 혼돈 혼돈 혼돈가 아 또 기억이 안 나네 혼돈 잠시만요 이걸 절대 나는 이게 잘 안 때 컴퓨전 혼돈이고 그 다음에 디퓨전 디퓨전 아 학산 학산 이제 생각나네 혼돈과 학산 항상 헷갈려 혼돈 이게 보면 혼돈과 학산 그래서 이걸 여고 있어야 돼요 이게 혼돈 그래야지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이게 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들이 혼돈이 치환 서비스티투션 이렇게 아이를 다른 문자로 바꾸니까 혼돈 없다 컴퓨전 전체는 위치를 바꿔 버려요 그래서 위치를 바꾸고 위치를 바꾸는데 하나만 일대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일대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두 군데에 퍼뜨릴 수 있어요 확산시킬 수 있죠 확산 퍼뜨린다는 거죠 확산 확산 이게 디퓨전 영어 철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데스 내부에서 엑스오와 치환 전체 등을 사용하고 엑스 박스 서비스티투션이죠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죠 제하고 나머지 영어는 모두 손형 엑스 박스가 안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데스에서는 엑스 박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엑스 박스가 뭐다 혼돈스럽게 아이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거 그래서 데스의 핵심 노직은 엑스 박스다 엑스 박스도 있고 피 박스도 있고 엑스오와 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엑스 박스가 제일 중요하다 다 데스의 기본 구조죠 이게 이니셜 퍼뮤테이션 플랜 텍스트 64비트가 들어오죠 맞죠 64비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이퍼 텍스트 해서 이제 암호화 된게 64비트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니셜 퍼뮤테이션 하고 파이널 퍼뮤테이션 있어요 이 퍼뮤테이션이 뭐예요 위치를 바꾸는 거요 위치를 위치를 바꾸는 거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스 구조를 그림으로 명치하시오 하면 무조건 이걸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 만약 문제가 데스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시오 뭐 하면 처음에 평문 그림 플랜 텍스트 아 뭐야 64비트 이렇게 그리고 그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이퍼 텍스트 64비트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중간에 나오는 게 즉 이니셜 퍼뮤테이션이 들어오고 이니셜 퍼뮤테이션 그 다음에 파이널 퍼뮤테이션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16라운드가 들어가죠 16라운드가 들어간다는 거죠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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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해서 16라운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6비트키 키를 만들고 여기서 16개 키가 들어온다는 거 첫 번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16번째 키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만 그려도 대충 점수는 받아요 제 말은 이 정도만 그려도 맞잖아요 64비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플렉스를 블록으로 자르는데 몇 비트씩 자르느냐 64비트 8바이트 자른다 그 다음에 암호화키는 56비트다 그리고 56비트를 통해서 16개의 라운드키를 만든다 그래서 1라운드키 이렇게 적어주고 16라운드키 라운드키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만 적어줘도 파이널 뭐 퍼미테이션 해가지고 이렇게만 적어줘도 기본 점수를 받는다고요 이렇게 쉽게 꼭 정확하게 여기서 뭐 엑소화가 들어간다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안 적어도 돼요 이 정도만 적어도 점수는 훌륭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데스 구조는 64비트가 들어가고 64비트가 나오는데 56비트키를 통해서 16개의 라운드키를 만들어진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F 함수가 16개가 있다 F 함수 F 함수가 어떤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쩌더니 F 함수가 16개가 있다 아시겠죠 페이스탈 라운드 함수에요 이게 페이스탈 라운드 함수가 16개로 구성되어 있고 왼쪽거는 왼쪽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거하고 거친거 맞죠 이거하고 이것들은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안해도 될거에요 이것들은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64로 들어왔는데 두개로 나눈거죠 그럼 나눈다면 32비트로 나누겠죠 32비트로 레프트 라이트를 나눌거에요 레프트가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어떻게 돼요 라이트는 뭐야 페이스탈 라운드 함수를 거쳐서 나온 결과하고 그냥 레프트쪽 결과하고 XOR을 시켜고 그걸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고 맞죠 이건 왼쪽으로 보내고 이런식으로 하는거에요 이것까지 외우도 좋고 외우지 않으면 F 함수가 16개 되어있고 F 함수 구조를 안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그려도 되는거고 자 라운드 함수 F 함수 라운드 함수의 경우는 이전 라운드 함수의 출력값 레프트 이전값에요 라이트를 입력을 받아 다음 라운드에 입력으로 전송될 레프트와 라이트를 생성한다 라운드 함수는 32비트 출력값을 구하기 위해서 64비트니까 왼쪽 32 오른쪽 32 둘러나는거죠 그 말이 이거에요 오른쪽 32비트 응 를 48비트 암호하키를 적용한다 라운드 함수는 익스펜션 펌뮤테이션 익스펜션 펌뮤테이션이 뭐에요 펌뮤테이션 펌뮤테이션이 위치를 바꾸는거라고 했잖아요 익스텐션 펌뮤테이션 I love you 이거에 대해서 익스텐션 영어는 틀릴 수 있어요 펌뮤테이션 이게 뭐냐 펌뮤테이션이 위치를 바꾸는거에요 I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자리가 있는데 I를 두번째 보내고 A를 첫번째 보내고 이건 내려오고 이걸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U를 이쪽으로 보내고 O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게 이제 펌뮤테이션이고 익스텐션 펌뮤테이션은 뭐냐면 I를 두번째 보내고 그 다음에 9라는게 있는데 아홉번째 두개로 그러니까 한 문자를 두 문자로 이렇게 퍼트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익스텐션이요 익스텐션 그러니까 이게 확산시키는거죠 넓게 그냥 분분시켜 버리는거에요 하나인데 이거 두개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익스텐션 펌뮤테이션 인거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레프트 라이트를 만들었죠 그 다음 키값 들어온다 있잖아요 이 F 함수를 생각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F 함수 내부를 설명하고 있는거에요 이거 F 함수 안에 있는 내용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됐냐 레프트 값하고 라이트 값이 들어와요 32비트씩 레프트 값은 그냥 내려와요 아시겠죠 라이트 값 라이트 값이 중요한거에요 근데 라이트 값은 이게 레프트 값으로 가고 다음 레프트 값으로 가고 라이트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익스텐션 퍼뮤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32비트를 48비트로 늘려요 익스펜션이니까 32비트보단 클거 아니에요 맞죠 늘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48 들어오는 키가 48키인데 48을 하고 이제 엑소화 시키는거에요 32가 익스펜션 퍼뮤테이션 거치면서 48비트 그래서 16비트가 늘어난거에요 그거 하고 엑소화 시켜서 X 박스를 구하는거죠 그래서 ssubstition 이니까 48비트를 맵핑되어 있는 어떤 문자로 그냥 바꿔버려요 그래서 32비트로 다시 만들어요 근데 다시 그걸 또 핏박스로 만들어요 이건 이제 펌뮤테이션인데 이건 어떻게 만든다 32비트를 32비트로 확정하지 않고 위치만 32비트의 위치만 바꿔버리는거에요 그리고 레프트에 있는 값하고 다시 엑소화 시켜서 라이트 값을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건 이렇게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아요 시험에 나왔을 때 제가 말했지만 데스 함수 에 대한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되지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아마 제가 그 나중에는 이론 문제집하고 실기문제집도 다 정리할건데 그때 자세히 설명할거에요 만약 그때 이것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외울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하고 음 우선은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제일 중요한게 뭐다 암호화 블록 평범 블록을 몇 비트로 자른다 64비트 그 다음에 암호화 키는 몇 비트다 56비트 그 다음에 라운드 는 몇 번 돌리느냐 같은 로직을 F함수를 몇 번 돌리냐 16번 돌린다 맞죠 F함수 16번 돌린다 16라운드 그리고 56비트 키에서 라운드 키를 16개로 생성해야 된다 이것 이걸 그립으로 표시하고 이제 할 수 있는거 F함수가 있다 그리고 F함수는 대충 익스펜션 펄미테이션 거치고 X박스 거치고 그러니까 익스펜션 P박스 그 다음에 S박스 P박스 거쳐서 결과가 구해진다 뭐 이정도까지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어도 훌륭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 복화 알고리즘 각 라운드에는 두 개의 믹서 와 스와퍼 를 사용하여 16라운드 암호화 알고리즘 그니까 복화 알고리즘 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나운드 키 K1에서 K16은 암호화할 때 복화할 때 역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말했죠 페이스털 구조잖아요 페이스털 구조는 암호화 방법 암호화와 복화가 같은 노지였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암호화의 역순으로 암호화의 역순으로 이거의 역순으로 간다는 거죠 복화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여기는 페이스털 뭐야 라운드 키 1 리 16인데 이제 거꾸로 오니까 복화할 때는 16 15 14 13 이렇게 적용되어 나간다는 거죠 거꾸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암호화 K1부터 오름 찬스로 사용하고 복화는 16부터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 16 15 14 13 이렇게 대수분석 Substitution Permutation 암호 S 박스 S 박스 S 박스는 B선형 함수이다 라운드 오브 하다 혼돈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혼돈은 비밀키를 추측하지 못하도록 맞는 것이다 혼돈 I를 뭘로 바꾸고 A를 뭘로 바꾸고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글자를 혼돈시켜 버려 P 박스 확장 P 박스 32 비트에서 48 비트로 만든다 아시겠죠 확장 시킨 거예요 일반 P 박스는 32 비트에서 32 비트가 있고 두 개의 P 박스는 비트들을 확산시킨다 디퓨저 컴퓨저 디퓨저 즉 학산과 암호문과 평문 사이의 관계를 순간 혼돈시켜 버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이게 나올 수 있죠 비밀키를 추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혼돈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암호문과 평문 평문과 암호문 사이의 관계를 숨기는 거 평문과 암호문 사이의 관계를 숨기는 거 확산 그리고 비밀키를 추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비밀키 키를 추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S 박스 혼돈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이건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S 박스 니꼬루 뭐 컴퓨전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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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꼬루 비밀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핏박스 디퓨전 자 S 부터 적으면 C가 먼저 C가 그 다음에 D C가 먼저 D 핏박스는 디퓨전 이건 뭐냐 평문과 암호문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S 박스는 컴퓨전 혼돈 시킨다 I를 특별한 문자로 바꿀 거고 이건 I를 어떤 위치로 위치를 바꿔 버릴 거고 디퓨전 이고 근데 S 박스는 B 선형이기 때문에 비밀키를 추측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비밀키를 못찾게 만드는 거예요 P 박스는 디퓨전 확산이기 때문에 평문을 확산시켰기 때문에 평문과 암호문의 관계를 추측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평문과 암호문을 추측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 뭐냐 디퓨전 확산 자 그러면 비밀키를 추측하지 못하게 하는 그건 뭐냐 혼돈 컴퓨전 S 박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S 박스는 B 선형 선형 선형은 뭐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B 선형은 추측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데스의 최악점은 키의 크기가 56비트라는 점이다 공직자가 2에 56개의 키를 조사하면 키를 알아낼 수 있다 키가 뭔지 몰라도 2에 56개를 돌리면 키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키값이 56비트라는 키값이 비밀키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128 256 뭐 이렇게 바꾸고 있죠 3종 데스 데스를 3번 돌리는 거예요 데스를 3번 트리플 데스라고 트리플 데스 각 블록 암호 알고리즘 데스를 3번 적용한 암호 알고리즘 이름 암호 알고리즘이다 현재 사용되는 3데스에는 키의 개수에 따라서 두 개의 키를 갖는 2데스 두 개의 키를 갖는 3데스에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키가 두 개 아니면 세 개의 키를 갖는 3데스로 구분할 수 있다 3데스는 암호화 및 복화할 때 세 번씩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에는 속도 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 힘들면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거죠 하드웨어로 하드웨어로 3데스는 은행권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옛날에 옛날에는 20년동안 3데스가 암호 알고리즘의 표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그걸 썼던 거예요 20년동안 그 이유는 이전에 데스로 암호했던 자료에 호환성을 준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든 데이터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데스로 암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AES 또는 ARIA라는게 SPM 구조로 된 좀 더 안전한 암호화가 있는데 그걸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에 암호화되어 있던 것들이 다 데스로 암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AES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데스에서 필요한 3개 키를 데스에서 사용하던 1개 키로만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3데스로 바꾸면 암호화가 좀 더 강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 데스로 된게 어떻게 됐냐면 은행권을 쓰는데 은행권에서 옛날에 3데스를 썼어요 은행권에서 그래서 데스가 20년동안 표준이었잖아요 근데 더 좋은 AS SPM 계열 AS가 생겼어요 AS ARIA가 근데 이것들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있던 모든 데이터들이 데스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안전하지 56비트니까 이게 좀 안전하지 못하니까 이것보다 더 안전한 3데스를 이제 채용을 한 거예요 왜냐면 데스를 3데스로 바꾸기 쉬워요 왜냐면 3데스는 키가 3개 있어야 돼요 키가 3개 암호화 복화 암호화 뭐 이런식으로죠 키가 3개인데 데스는 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3개 똑같은 키를 넣어도 3데스로 바꿀 수 있어요 3데스로 치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암호화가 그 암호화의 56비트란 단점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데스를 쓰는데 쓰는데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블록 암호 시드를 국가표준으로 정하였고 학계연구소 정보기관에서는 아리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표준은 시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 시드 왜냐면 키사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키사가 우리 시험을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국가표준으로 시드고 그 다음에 아리아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학계연구소 정보기관에서는 아리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두개는 SPN 구조죠 아 SPN이란다 이게 SPN 구조고 이게 SPN 구조죠 자 두개의 키를 갖는 3데스 여기서는 두개의 키 K1, K2만 쓴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암호화를 뭐야 평문을 암호화로 만들 때 키1, 키2, 키1이 써요 키 두개짜리가 그때 키1을 가지고 인크립션 시키고 평문을 인크립션 시키고 K2를 가지고 디크립션 시키고 다시 K1 가지고 인크립션 시켜서 암호화로 만드는 거죠 이건 욕순이죠 욕순 디크립션 인크립션 디크립션 그렇지만 QH는 바뀌지 않는다 중요한건 QH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いや 바뀔 이유가 없죠 바뀌었다고 보는거죠 바뀌었다고 보는거죠 키1이 중요한건 바뀐거에요 역순이죠 역순 유형 인크립션 인크립션은 디크립션 갖고 k1 k2 k1 이렇게 완전 욕선으로 바뀐 거죠 그래야지만 암호화가 풀리는 거죠 이걸 눈으로 익혀 이 그림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알고 있으면 설명이 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더 제가 그려볼까요 플라인 텍스트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인크립션 암호할 때 그 다음 디크립션 인크립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키 1 들어가고 키 2 들어가고 키 1이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사이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디크립션 사이퍼가 들어가죠 사이퍼가 들어가면 이전에 인크립션 했으니까 디크립션 디크립션이니까 인크립션 인크립션이니까 디크립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사이퍼가 들어가면 사이퍼 사이퍼 블록이 나오는 거고 키는 k1이 이쪽으로 k1 k2 여기 내려와서 k2 k1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2개의 키를 갖는 3중 데스에 기지 평균 공격의 가능성 때문에 어떤 운용 프로그램들을 3개의 키를 갖는 3중 데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2개의 키를 갖는 3중 데스는 기지 평문 공격에 취약하다는 거죠 기지 평문 공격은 공격자가 평문과 암호문을 모두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암호 해독 기법인데 이미 파악한 평문과 암호문을 바탕으로 비밀키를 추측할 수 있다 기지 평문 경고 그래서 이거에 매칭되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기지 평문 경고는 뭐냐면 플랜텍스에 해당하는 암호문을 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아 p가 들어가니까 암호문이 이게 나왔다 추측하는 거죠 추측해서 이 키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개의 키를 갖는 데스 이거요 똑같아요 인크립션 디크립션 인크립션 역순 디크립션 인크립션 디크립션 그리고 키 위치 바뀌죠 키 이쪽으로 가고 to 이쪽으로 가고 이쪽 가죠 아시겠죠 역순이에요 똑같잖아요 키 3개만 쓴다는 거잖아요 플랜텍스트가 들어가고 e d e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죠 두 개하고 세 개의 비교 b 먼저 인크립션 하는 거죠 디크립션 인크립션 하면 사이프가 들어가죠 키1 키2 키1 들어가고 자 그럼 세 개 가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e d e 인데 키1 키2 키3가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사이퍼 사이퍼는 6순위죠 인크립션 했으니까 디크립션 다시 디크립션 했으니까 인크립션 인크립션 했으니까 디크립션 해서 평문을 만드는 거죠 플랜텍스트를 만드는 거고 자 그래서 키값도 완전히 바뀌는 거죠 3가 여기는 여기서 k1 들어오고 k2 k1 들어가고 여기는 k3 k2 k1 들어오는 거죠 이거 그림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들은 오늘 시드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까지 자 왜냐하면 데스하고 시드가 하나의 페이스탈 구조니까 오늘은 페이스탈 구조를 완료하는 걸로 하죠 자 시드 기본 개념 국내 블록 알고리즘 시드 128 은 민간부분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선통신 등의 환경에서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9년 2월 그리고 키사 정보보안 기사를 주관하는 데가 어디에요 한국인터넷진흥호 키사 여기서 만든 암호화가 시드에요 그래서 시드는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개발된 블록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국내 알고리즘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 2009년 256 비트의 키를 지원하는 블록 암호 알고리즘 시드를 개발했다 원래 128 이었는데 지금은 유효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해요 128 128 16 라운드 얼마나 쉬워요 자 데스는 뭐에요 데스는 암호화 키 56 블록 64 라운드 16 CD는 키 128 데스 단체 뭐에요 키가 56 비트 너무 짧아서 2에 56번 돌리면 암호화 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드가 보완한 거거든요 그래서 128로 늘렸고 블록은 128 256 같은 경우도 블록은 128 로 고정해요 단지 키만 256으로 되어 있다는 거 라운드수가 16 라운드에서 24 라운드 더 쉐이크 섞었다는 거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이런 키 길이 블록 평번블록 길이 라운드 라운드 암호화 키 다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평번블록 라운드 수 다 적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것들은 대충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자 cd 는 데스를 참조해서 만든 거에요 그래서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아시겠죠 구조를 똑같다는 거 cd128 또는 cd256의 전체 구조는 페이스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18 비트의 평번블록과 128 또는 256 비트 암호화 키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16 또는 24 라운드에 거쳐 128 비트 암호문블록을 출력한다 왜 128 비트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평번블록이 128 이에요 128 그래서 암호문도 128 로 생긴다는 거죠 128 비트의 평번블록을 l0, r0, 22개 24 비트 블록으로 남는다 이건 24 잖아요 24 잖아요 그래서 또 논이 아니라 또 논이 아니라 이건 26 이에요 라운드 수가 24번 들어갔잖아요 26 이에요 그래서 이니셜 포미션 파이널 포미션 그리고 cd128이면 16번 라운드 f 함수가 16번으로 가고 입력키는 128 비트 cd256일 때는 어떻게? 이니셜 포미션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이따 할 거야 f 함수 그래서 페이스탈 구조로 그려라 하면 똑같은 거야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필기 실계에 있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스하고 똑같다는 거죠 데스하고 구조가 데스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문 플랜 텍스트 플랜 텍스트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니셜 포미테이션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f 함수가 몇 개? 16개 있다는 거죠 f 1부터 f 24 cd256 같은 경우는 24개 아니면 cd128 같으면 f 16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끝에는 뭐다? 파이널 포미테이션 파이널 포미테이션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는 어떻게 들어온다? 키는 128 키 또는 25로 키가 들어올 수 있죠 키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1, 2, 8 비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끝나면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에 들어가면 사이퍼 텍스트가 들어오는데 사이퍼 텍스트는 1, 2, 8 비트다 이렇게 명시해 주죠 그림 그리고 여기에 키가 라운드 키가 들어간다 이 키를 가지고 라운드를 제너레이션 만들어서 16개, 26개를 만든다 들어간다 그림하고 f 함수를 그리려고 하면 f 함수는 뭐 여기가 이제 1, 2, 8 이니까 64 l에 64 비트 그냥 라이트에 64 비트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림을 막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r은 어떻게 되어 있냐 뭐 뭐 확장 펌뮤테이션 그 다음에 s 박스 펌뮤테이션 해서 나온다 이렇게 64 비트가 나온다 이게 이쪽하고 or이 한다 이걸 이제 대충 이것만 아는 것만 표현을 해줘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이걸 그림만 그리고 또 뭐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페이스텔 구조의 블록암아 알고리즘 f 함수라고 불리는 내부 함수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의해 구분된다 cd128256의 함수는 그 자체로 변형된 페이스텔 구조를 띄고 있다 f 함수는 두 개의 32 비트 블록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라이트 쪽 라이트 이렇게 보면 여기 설명했죠 변형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 64 비트가 들어오잖아요 여기서는 라이트 할 때 둘이 나눠서 32 비트인데 32 비트 가지고 장난쳤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128 이니까 64 64인데 또 이걸 두 개로 cd로 나누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 구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변형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32 비트 내려오고 48 날아오고 32 32인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cd는 변형됐다는 거죠 이 f가 그래서 보면 한번 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있잖아요 64 비트가 들어가죠 64 비트가 들어가서 레프트가 32 비트 나눠있고 라이트가 32 비트 나눠지잖아요 레프트는 그냥 내려가요 이쪽 이렇게 내려가고 얘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f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f 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라이트 쪽이 f 함수를 거치는데 거치고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f 함수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보면 32 비트가 들어가서 그래서 확장 그 퍼뮤테이션 들어가서 48로 바뀌고 그 다음 x 박스를 거치면서 뭐요 32 비트 다시 그냥 그냥 일반적인 퍼뮤테이션 그래서 32 비트 거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얘는 128 이기 때문에 이게 32 비트가 아니라 64 비트에요 64 비트를 가지고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걸 두 개를 또 다시 나눠 32 비트 32 비트 이렇게 해서 cd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나누는 거예요 이 안에서 f 함수 안에서 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나눠서 뭐 하겠어요 이 과정을 거치겠죠 이 과정을 두 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거치는지 하나만 거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두 개 32 비트 블록으로 나뉘고 라운드 키 역시 두 개 32 비트 블록 라운드 키도 두 개로 나뉜돼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 같아요 변형되었다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면 만약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스의 f 함수하고 이제 f 함수 비교하는 거죠 cd f 함수를 비교하는 거 f 함수만 안에 어떻게 하냐면 음 처음에 익스펜션 포뮨테이션 들어가죠 데스는 64 비트인데 레프트 라이트 쪽이잖아요 이게 라이트니까 라이트에 32 비트가 들어가요 이걸 거치면서 48 비트가 되죠 그 다음에 s 박스를 거쳐서 이게 다시 32 비트로 들어오고 다시 이게 p 박스를 거쳐서 다시 32 비트가 되는 거죠 나가는 거죠 이 값이 출력되서 이제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동하는 거죠 cd 같은 경우는 128 이에요 그래서 128 이니까 레프트 라이트 쪽이 128 나누기 64 비트에요 근데 이게 두 개로 또 나누대요 32 비트 32 비트 32 비트 그리고 여기에 라운드 키가 또 각자 들어간대요 추측헌데 이게 32 비트 하고 32 비트는 어떤 작업을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전한 값지 이렇게 해서 변형됐다는 거지 데스에서 변형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변형된 거죠 데스에서 하나 쓰던 걸 64 비트를 32 비트 두 개로 나눠서 이걸 두 개에 거쳐서 동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꾼 거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추해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더 예쁘게 그리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CD로 나눠서 여기는 G함수가 들어가네 F함수가 아니라 G함수가 들어가네 F함수가 아니라 G함수가 들어가네 F함수지 F함수 맞아 F함수 F함수 안에 G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완전히 틀리네 구조가 F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F함수가 32 비트 32 비트를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오른쪽 개를 그래서 G함수를 통과시키는 거죠 G함수가 뭐냐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이것까지 어떻게 다 그리겠어요 전체 G함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32 비트 X를 입력받아서 32 비트 출력값 Z를 생산한다 위에 G함수는 구현의 효율성을 위해 4개의 확장된 4바이트 SS 박스 X와 R로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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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죠 4바이트 들어가서 S 박스 맞죠 S 박스 4바이트 SS 박스 하고 여기 결과가 또 이렇게 확산돼서 나오고 이걸 다시 X와 해서 다시 32 비트 로 만든다 이건데 이거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거지 이게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물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돼서 다 올리게 되면 그때 실기도 풀건데 만약 그때 나오게 된다면 그때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죠 안나올 것 같은데 자 키를 어떻게 만드느냐 CD128은 라운드 키 생성 과정은 키128 그냥 라운드 키 생성 과정은 128 암호 키를 64비트씩 좌우로 나눠 이들을 교대로 8비트씩 좌우로 회전하고 회전해서 이동하고 그 결과 값을 상술 연장 연상과 G 함수를 적용하여 라운드 키를 생성한다 CD256은 CD128 라운드 키 생성 과정과 유사한 논리로 설계되었으며 CD256은 8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알고리즘 CD256은 256비트 비밀키를 입력받아 24라운드에 대한 각각의 라운드 키를 생성한다 중요한건 라운드 키를 어떻게 만드는지 중요한건 그게 아니고 큰걸 알아야 이런것들을 물어볼 때 큰걸 물어보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큰걸 물어보니까 이 구조 잠깐 보세요 이 구조하고 제가 떼어 올게요 큰 구조로 보자니까 중요한건 이 두개의 구조로 보자니까 이게 보세요 맞죠 맞죠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큰 구조는 똑같다고요 큰 구조 그래서 데스를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뭐냐 CD의 그림을 그리든 이 큰 구조는 똑같다고요 틀린거 뭐야 F함수가 틀린거라고 F함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스트로처럼 똑같은 거고 아시겠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데스나 CD나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건 뭘 외워야 된다 얘는 64비트 플랜텍스 들어갔지만 이게 128 들어간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레프트 라이트로 나눠지는데 32비트 32비트로 나눠진다 얘는 64비트 64비트 나눠진다 이 중요한거고 그 다음에 키는 54비트 키가 들어오고 54비트 키를 통해서 16개 라운드가 16개잖아요 16개 라운드 키를 만든다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128 같으면 16번 256 같으면 24번 근데 중요한건 R을 2개로 나누다 해서 원래 64에 있는데 32 32 나누고 그 다음에 라운드 키가 2개가 들어간다 각 라운드 마다 2개가 들어간다 그게 차이점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는거지 그 이상의 디테일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만점 받으려고 굳이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